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야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부하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윤에서 외치기를 베냐미나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재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바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속에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바울이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찾아야 할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며 무익한 일을 행하게 하고 선을 행하기는 미워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일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일하고 있다는 것,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그런 일들은 그런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쁘하시지 않는 일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은 엄청난 노력과 결단을 필요로 하고 또 미워하는 일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는 일은 저절로 되고 죄 안 짓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엄청난 부딪힘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무익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기는 기뻐하지 않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자기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함께 멸망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되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야 4장 말씀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고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열거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살게 하소서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호세야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토록 죄의 죄를 더하면서 망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 속에 있는 음란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게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생각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많이 주님과 동행하자는 말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자는 말을 들어도 그게 잘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된다고 그게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고 살면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외면하면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죄의 죄를 더하면서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혼자만 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악한 길로 함께 이끌어가는 올무와 그물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됩니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모든 족속들과 왕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혼자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는 길로 죽음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올무와 그물과 같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들 자신이 죄에 빠졌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속죄의 재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백성들이 더 많은 죄를 짓기를 제사장들은 바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더 깊이 죄에 빠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에 빠진 제사장들이 올무가 되어서 백성들을 함께 멸망의 길로 끌고 들어갔던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왕궁 안에 있던 왕족들의 죄에 대해서 패혁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반역자들이 살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두 징벌하겠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호세하 선지자가 활동했던 초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의 통치기간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스가리아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 안에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스가리아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이 반역을 일으켜서 스가리아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살룸이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문하헴이 반역을 일으켜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문하헴은 왕으로 10년을 있다가 죽었고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왕이 되었는데 부가히아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베가가 그를 반역하여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였던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반역으로 잡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그야말로 그물을 던지듯이 잡아들여다가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왕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 죄의 길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자기 국민들과 자기 나라를 함께 멸망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올무와 그물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 혼자 죽는 것으로 모자라서 백성들까지, 이스라엘까지 함께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더 특별히 악하고 더 특별히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 음란한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음란한 마음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서 역사했던 그 죄의 본성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다 보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을 분별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음란한 마음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결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와 이스라엘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죄의 본성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도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음란한 마음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 그들 안에 역사에서 그들을 망하게 했던 그 음란한 마음이 오늘도 내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해 가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들과 똑같은 그 음란한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음란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들에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맞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 일부러 더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하면 몸부림을 쳐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올무와 그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 주변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을 멸망으로 끌고 돌아가는 그런 무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의 후반부인 8절에서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모두 죄에 물들어서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았던 일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열한기야 16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를 공격은 해야겠는데 자기 힘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람 왕 르신을 찾습니다. 이때 베가와 르신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공격하자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성정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모아다가 아수르의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보내면서 나는 왕의 신복이오 왕의 아들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찾아야 할 하나님은 찾지 않고 찾지 말아야 할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아하스의 부탁을 받은 아수르는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영토의 대부분을 아수르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했던 아하스의 그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28장 20절 21절을 보면 그 일의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필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는 아람의 르신을 의지했다가 영토의 대부분을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그 환란통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그를 반역하여서 그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아야 했을 그때에 아수르 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정과 왕궁 안에 있는 은과 금으로도 부족해서 방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까지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도움이 아니라 공격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오늘 말씀 13절에서 책망하시면서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강하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도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하는 일입니다. 서두에 읽어드렸던 로마사 3장 10절 11절을 다시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슨 말입니까?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할 그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알코올과 도박과 음란과 쾌락과 같은 것들을 찾게 만들고 부모나 형제나 특별히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에 지금 내 안에서 죄의 본성이 일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내 안에 있는 음란한 그 마음이 또 꿈틀거리면서 일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알아채고 우리가 그 순간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때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때에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때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그 죄를 뉘우치고 정말 주님을 구할 때까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때까지 주님의 처서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였던 죄 주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았던 죄를 완전히 뉘우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라고 말할 때 그 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을 곳이 없을 때 그때에 우리가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며 치료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붙잡고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느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닥이라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의식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그 음란한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죄에 질질 끌려다니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죄의 본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넣어주는 그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하지 않고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그 악한 죄의 본성이 그 음란한 마음이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음란한 마음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죄의 본성에 반대정신으로 맞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우리를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13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로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병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다른 것 찾지 않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더 분명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질병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 주님 우리가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